왜 박수 치러왔나요? 이러면 들었는데 박수 왜 쳤어요? 자 2차로 들어갑시다. 갑시다. 오프닝부터 시작을 할건데 사랑을 했다를 첫번째 곡으로 해서 쭉쭉 달려갈건데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게 있어요. 제가 다같이 라고 하면은 다같이 끝나자마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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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돼요. 알겠죠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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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? 예 예 예 아니고? 에이는 너가 에 에 에 에 이거고 얘로 하면 됩니다. 얘로 오케이 도마독 비트 모치다 이자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다 쿨 다같이 아마 이제는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머들 내리죠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그렇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면 난 이걸로 됐어 널 사랑하면서 견딕식 걸을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않아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머들 내리죠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 편의 영화 단순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머들 내리죠 우리 사랑받았으면 자 한 번 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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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못 본인 또 대사 아래 아래